일단은 빨리 없어져야 될 영화제다. 이게 좀 충격적이에요. 이 빨리라는 개념이 기후 위기라는 게 빨리 정리가 되고 사람들의 의식에 좀 평화가 깃들고 서로가 국경이 있지만 국경이 없는 사회, 전쟁이 좀 족식되는 기후 위기가 결국 뭐냐면 전쟁입니다. 전쟁이 탱크를 동원한 것만 적용됩니다. 사람들이 자연을 너무나 파괴되고 몰아붙였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은 결국 사람들의 돌아오는 거죠. 이것들을 알아차리게끔 할 수 있는 없어져야 될 영화제만 그 전에 알아차리게끔 플랫폼 영화제로 좀 남고 싶다. 자, 피플 인사이드 이어갑니다. 올 여름 폭염으로 참 힘드셨죠. 7월부터 긴 장마가 이어졌고요. 이후 극심한 폭염이 닥치면서 온열 질환자도 속출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올해가 가장 시원한 여름이고요. 더 길고 뜨거운 여름이 올 거라는 우울한 전망도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체감할 만큼 우리 삶 가까이에 와 있는 기후변화. 과연 어디서부터 풀어야 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뭘까요?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영상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하나뿐인 지구영상제인데요. 진재훈 집행위원장 자리에 모셨습니다. 함께 얘기 나눠보죠.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열리잖아요. 준비하느라 많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네, 지금 금요일 날 저녁 7시에 개막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개막작 상영도 있고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좀 전에 말씀하신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 같이 나눠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나뿐인 지구영상제, 어떤 영상제인지 먼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두들 지금 생생하게 기억을 하실 겁니다. 하와이 화재 아시죠? 네, 최근이요. 캐나다 화재도 아실 거고. 유럽 폭염, 폭염이 지나치다 보니까 50도, 60도가 넘는 날씨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날씨가 너무 극단적으로 변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태로 지금 변하고 있는 거죠. 이 변화들이 결국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것도 심각하게 빠르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만큼 빨라져 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영화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영상제에는 어떤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가 사단법인을 하나 결성을 했습니다. 자연의 권리 찾기. 자연의 권리가 있다는 말인가라는 의문이 당연히 들 것인데 왜 자연의 권리를 찾아줘야 되느냐. 자연의 권리가 있다. 사람의 권리만이 그동안 추구되다 보니까 자연의 권리를 침해했다. 그로 인해서 자연이 지금 심각하게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그것의 하나가 기후위기다. 그래서 결국은 자연의 권리를 찾아줘야만 사람의 권리도, 살아갈 권리도 찾을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사단법인이 결성이 됐고 거기서 만든 영화제가 하나뿐인 지구 영상제입니다. 작년에 1회, 올해가 2회입니다. 작년이 1회고 올해가 2회. 그렇죠. 1회 때는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1회 때가 저희가 좀 어렵게 어렵게 만들었는데 개막 시기 8월 초에 했었어요. 8월이면 엄청나게 무더운 날씨에 그러니까요. 야외 극장에서 했습니다. 아이고. 1,500여 명 정도가 오셨는데 많이 오셨네요?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무더운 날씨에 땀을 흘리면서 제가 어두웠던 반은 이 기후기가 얼마나 무더운지를 영화를 보면서 몸소 체험을 하면서 영화를 보자. 이게 취지였는데 막상 땀을 삐직삐직 흘리면서 보니까 다들 불편해요. 아, 그래요? 힘들어하고 그러면서도 1,500명이 같은 영화를 보면서 같은 감동을 하고 그리고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같은 인식의 확산을 좀 느꼈습니다. 취지에 딱 맞는 영화제였군요. 근데 너무 더워서 올해는 한 달 뒤로 그래서 9월 달로 바꿨습니다. 사실 그동안 기후변화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낫다고 생각해봤는데 올해는 좀 달라지지 않았나 싶기도 하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1년이라는 그 짧은 시간 사이 변함이 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세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불, 또 가뭄 또 올해 우리나라는 폭염이랑 폭우도 좀 그랬고요. 이제는 좀 체감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인식이 좀 많이 달라졌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반대로 여전히 잘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국제일 아나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올해 좀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작년보다? 네. 이렇게 더울 수가 있나?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비가 많이 올 수가 있나? 맞죠. 7월 달은 거의 비가 내내 왔잖아요. 맞습니다. 빨래를 못하겠더라고요. 직접 하십니까? 네. 제가 혼자 살아서 그런데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걸 되게 많이 느끼는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아마 국제일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그 부분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평균적인 인식인 것 같아요. 저도 작년까지는 주변 분들이 날씨가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셨던 분들이 이렇게까지 무더울 수가 있느냐 그리고 외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기후 재앙을 보시면서도 예전에는 해외 토픽 보듯이 보시다가 남의 일이 아닌 듯이 보고 계세요. 특히 하와이 산불은 이게 섬 하나가 거의 잿더미로 변화 맞아요. 지옥이 있다면 이런 지옥의 묵시록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현실화가 되고 있는데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는 그런 인식은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늘 문제예요. 개개인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한계가 있거든요. 내가 쓰레기 분리수근을 하나 잘해서 기후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고 금융적으로 바뀔 수 있느냐 이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니까 이게 솔루션을 볼 수 없으니까 뭔가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사실은 올해가 작년이 다르고 올해가 다르고 이 부분을 다르다는 부분은 사실은 분명히 위기예요. 엄청난 위기인데 이 부분이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기회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다시 영상제 얘기로 돌아와서 개폐막작도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영상제 개막작감독 탄소발자국 안 남기려고 영상제를 방문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프랑스 예안 감독인데 그동안 하늘에서 본 지구 이런 다큐를 어마어마하게 저작했습니다. 하늘에서 본 지구를 보려면 뭘 타야 됩니까? 비행기를 타거나 비행기를 너무 많이 타신 거예요. 촬영을 위해서. 지구를 위해서 비행기를 탔는데 결국 그게 자기가 큰 일을 위해서 뭔가를 했지만 결국 엄청난 탄소를 또 배출하더라. 저희가 공식 정중하게 초청 요청을 했는데 딱 하시는 말씀이 5년 전부터 비행기를 안 탑니다. 그럼 열차를 타고 오려고 계산을 해보니까 방법이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화상으로 연결해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하는 방법. 왜냐하면 저희 취지가 꼭 오셔서 좋은 것도 있지만 그런 엄청난 탄소발자국을 남기고까지 굳이 안 오셔도 된다. 그래서 서로 합의를 보면서 그분이 이번에 개막작으로 레거시라는 작품을 상영을 합니다. 레거시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유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구의 탄생과 46억 년 전이지 않습니까? 지구 탄생과 생명 탄생의 역사 그 과정에서 호모사피엔스의 탄생, 진화, 그리고 문명의 탄생, 농업혁명, 산업혁명 이것들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지구의 흔적을 많이 남길까? 그 흔적이 결국 탄소죠. 이산화탄소. 그게 대기에 이상한 변화를 일으키면서 그게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그게 기후위기가 됐다가 기후재앙이 되는 거예요. 재난이. 그 부분들을 이 영화에서 조용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도 마찬가지고 아직 학교를 다니는 젊은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이 영화를 보고 나면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늘 보면 우리가 길을 잃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공부하는 방향을 잃으면 공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나오는 것 같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개막작으로 좀 뽑은 이유도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과연 어느 자리냐 지금이 어느 정도의 시점에 와 있느냐 이걸 보는 것만으로도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개막작으로 선정을 했고 꼭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폐막작은 저희가 올해 경쟁부문을 도입을 했어요. 경쟁부문이요? 네. 부분적으로 도입했는데 전 세계 131개국에서 2322편이 억모를 왔습니다. 고로내리라고 엄청나게 지금 예를 썼는데 그중에 16편이 최종 결선에 올라가서 이번 영화제 기간 중에 상영을 해서 그걸 보고 한 편을 폐막작으로 대상을 주면서 상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폐막작은 아직 뭐가 뭔지 모릅니다. 16개 중에 하나가 되겠군요. 그렇죠.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느 자리냐 어느 시점에 와 있냐 이 말이 굉장히 크게 와닿는데 이 환경영상제인 만큼의 그 영화를 보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교감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자리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영화제가 단순하게 영화를 위한 영화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영화제의 영화배우를 위한 자리도 아니고 영화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어디 자리에 서 있는지를 기후기가 정말 심각한지를 느껴보는 자리 그리고 솔루션을 찾아보는 자리가 되는 그런 영화제이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는 빨리 이 영화제가 없어져야 된다라는 게 제 목표예요. 이런 영화제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 와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명 배우를 초청할 일은 만무하고 대신에 감독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전문가들을 많이 초청을 합니다. 영화를 본 뒤에 디스커션을 하고 질문도 하고 또 자기들만의 의견도 좀 피력하고 그런 자리가 많이 마련될 겁니다. 또 하나는 영화제 기간 중에 그린라이브 쇼라는 친환경 제품 전시 그리고 관련된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일종의 시장의 장터가 하나 마련이 됩니다. 그래요. 장터 거기서 영화를 보러 오신 분들이 이런 환경 제품들도 있구나 이런 식의 환경에 대해서 정보들도 공유를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서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단순하게 영화가 목표가 아니다. 당신이 이 발걸음을 여기까지 온 이유는 결국 당신의 발걸음 하나가 엄청난 지구의 지금 버드난 무게를 줄여줄 수 있는 엄청난 역할을 한다. 들고 갈 때 볼 때는 가볍게 갈 때도 더 가볍게 그런데 머리에는 많은 의식과 함께 깨우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깨우침이 있을 것 같은 시간이 많이 제공될 것 같다. 깨우침은 누군가 두드린다고 깨우쳐지는 게 아니고 그런 자리를 마련했는데 그 자리에 우연찮게 왔는데 그런 자리가 있으면 이게 어느 순간 인연이 되면 그런 깨우침이라는 게 통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재미라는 항목으로 접근을 한다면 좀 재미없지 않을까 환경 얘기는 좀 지루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답변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나운서님은 영화는 재미로 보십니까? 뭘 보십니까? 재미도 있겠지만 환경이라고 하면 뭔가 다큐 같고 좀 시간이 긴 호흡으로 가야 될 것 같아서 좀 어렵지 않나? 그리고 좀 불편한 진실을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서 맞습니다. 가장 고민이 되는 지점이 사실 그 부분이에요. 세상은 저는 재미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태어난 이유 중에 하나고 재미를 통해서 삶의 활력을 가져가야 되더라도 보는데 그런데 세상의 지금의 재미는 중독이에요. 중독이요? 재미를 위한 재미가 되다 보니까 영화들이 그 재미를 위한 재미에 계속 가미를 하다 보니까 이 재미가 어디를 간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중독에 걸려서 끊임없이 자본은 그 재미를 노리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죠. 그 유혹을 당한 사람들은 길을 잃어버리고 그 재미가 어딘지도 모르고 거기에 말초적으로 끌려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자기 삶에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를 요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학교 때나 아니면 일반 사회생활할 때나 그런 재미를 찾는 법을 안다면 그런 재미에 중독이 안 걸립니다. 우리가 환경 다큐멘터리가 단순하게 재미없다는 것은 막연한 인식이거든요. 재미있게 보는 법만 알면 이게 엄청나게 재미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들이 없으니까 막연하게 헐리웃의 엄청나게 재미있는 화려한 그래픽을 동원한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에 막연히 끌려다니다 보니까 나머지는 그냥 돈 없고 초라한 영화 이런 식으로 그냥 이번법적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목표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영화가 재미도 있는데 감동도 있더라. 그리고 의미는 기본적으로 있더라. 이 3요소거든요. 그런데 그게 기본적으로 대중성이 있는 상업영화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부분에 충분히 있다. 그걸 알 수 있는 자리로 좀 만들자. 그래서 이번 영화제의 영화들 중에 일부는 그 영화 중에 굉장히 재미있다라고 이미 팽팽이 나와 있는 환경영화들이 좀 있습니다. 오셔미어는 블루백이라는 영화가 그렇고 더 서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굉장히 OTT에서 엄청나게 반향을 일으키던 영화들인데 그게 저희가 초청을 해서 같이 상영을 합니다.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고 의미도 있다. 3요소를 다 갖춘 영화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환경 얘기하면 유난 떤다. 그런 뭐가 그렇게 심각한데? 이런 얘기들이 오갔거든요. 텀블러도 사용하고 대중교통도 이용하고 이런 개인적으로 혼자서 하는 이런 환경운동이 실질적으로 다가올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개인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인가? 일상에서 개인의 실천으로 큰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은 질문이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그 지점 때문에 개인들이 참여하기를 주저했고 결국 내가 참여해서 달라지는 게 뭐 있어?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그러면서 악화된 게 지금의 모습이거든요. 결과물이 지금이군요. 그래서 내가 소포가 나왔는데 거기에 종이하고 스카치 테이프하고 분리수구를 해서 뭐 하느냐? 그런데 해야 돼요. 해야죠. 그것들이 해야 되고 하면서 또 하나가 뭐냐면 이걸 하면서 나 혼자서 할 일은 아니다라는 자각이 좀 필요한 부분이 사람이 가지는 진동이 있거든요. 진동이요? 진동은 파동으로서 상대방한테 분명히 전달이 됩니다. 이게 파동이 되면 정폭이 돼가지고 결국은 내 하다로 했던 이야기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경우들이 좀 있을 거예요. 교실에 선생님 없이 아이들 막 뜨들다가 선생님이라는 선자라는 단어만 뜬는데 갑자기 교실 분위기가 착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생님은 오면 눈치가 보이고 음하고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단어가 살짝 들리는 것만 해도 착 달라지거든요. 그것처럼 그거는 약간 굳어지는 것이지만 어떤 변화는 약간의 마중물 하나만 있어도 순식간에 변하는 게 그게 분위기예요. 우리가 영어를 봐도 영어가 열심히 하는데 안 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다가 애들이 열심히 외국 애들이 노는데 영어로 막 이야기하면 노는 게 들려요. 그게 뭐냐면 달라지는 것은 그래프처럼 달라지는 게 아니고 계단식처럼 달라지거든요. 어느 순간에 축적이 되면 폭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어느 순간 그게 증폭이 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게 의식의 확장이거든요. 그 의식이 확장이 되면 의식이 폭발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 지구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이 내만, 나만을 위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가 지구라는 의식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게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요. 지구가 기구역위로 굉장히 위험한 시기이기도 하지만 그런 의식의 확장이 굉장히 빠르게 증폭되고 있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내가 혼자 했으면 뭐 할까라는 이런 생각도 하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나만이라도 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엄청 많아졌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가 모두의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게 내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너무나 내 이야기고 내 이야기인데 이게 내 생존의 이야기로 다가온 거예요. 토발로 이야기할 필요 없이 부산만 해도 지금 불과 4년 전에 2030년이면 센텀시티가 한자름 태풍이 오거나 민물과 겹쳤을 때는 잠겨요. 시뮬레이션에 이미. 그게 4년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2025년에 그게 된다고 나와 있어요. 2년 뒤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여러 이야기로 1.5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5도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게 이게 2050년을 두고 한 이야기에요. 전부. 그런데 그게 어느 날 2040년 이야기하다가 2030년 이야기하다가 지금 IPCC라고 기후변화관 당사자 협약 여기서 나온 보고서에 보면 2025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와 25년이나 빨라졌네요. 그러니까 지금 구태어스템 유엔사무총장 그분이 치구 온난화는 끝났다라고 하거든요. 보일링으로 지구 열대화가 되었다고 물론 그게 좀 과장된 표현이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게 절대 과장됐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인식은 지구 열대화라고 이야기를 해도 좀 남의 일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경향을 남의 일처럼 하는 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으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 의식이 그런 것들까지 이제 합쳐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열심히 분리수거하고 계신다면 더 잘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리수거하고 있는 게 의식의 확장에서 폭발로 가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쇠고기를 조금 덜 먹는다. 햄버거를 조금 두 개 먹을 걸 하나를 먹는다. 이것도 마찬가지. 먹을 것 쇠고기 하나만 덜 먹어도 지구를 살릴 수 있어요. 육식만 조금 자제해도 자신의 건강이 살고 지구도 살고 자기가 건강이 살면 그 육체에 담기는 정신이 맑아지거든요. 그렇죠. 그럼 다인에 대한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조차도 그 폭력성이 줄어들 수 있고 평화로워질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상제를 통해서 함께 생각을 공유하고 실천하는 것들을 꿈꾸실 것 같은데 위원장님이 영화제를 구상했을 때 목표가 다양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변화를 좀 만들어 보고 싶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디에 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빨리 없어져야 될 영화제다. 빨리 이게 좀 충격적이에요. 이 빨리라는 개념이 기후위기라는 게 빨리 정리가 되고 사람들의 의식에 좀 평화가 깃들고 서로가 국경이 있지만 국경이 없는 사회 전쟁이 좀 종식되는 기후위기가 결국 뭐냐면 전쟁입니다. 전쟁이 탱크를 동원한 것만 전쟁이 아니고 사람들이 자연을 너무나 파괴되고 몰아붙였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은 결국 사람들의 도로는 거죠. 이것들을 알아차리게끔 할 수 있는 없어져야 될 영화제만 그 전에 알아차리게끔 플랫폼 영화제로 좀 남고 싶다. 그게 제 소박하지만은 가야 될 길인 것 같습니다. 2회째 만든 영화제인데 이 영화제가 빨리 사라져야 된다고 하니까 이 그 의식이 되게 멋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뿐인 지구영상제를 한번 가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방송을 듣고 이런 다짐을 하고 계신 분들께 예매하는 방법 또 어떻게 즐길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여기에 찾아올 수 있는지 다양한 루트를 한번 소개해 주시죠. 일단 영화의 전당에서 모든 영화들이 상영이 됩니다. 야외 극장도 있고 내부에서 있고 내부에 영화들이 상영을 하는데 영화의 전당 사이트에 들어가면 예매 사이트가 있고 그리고 하나뿐인 지구영상제라는 사이트를 치면 거기에서도 예매가 가능하고 예매는 쌉니다. 일반 영화의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비용으로 하고 그리고 무료로 상영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적극 활용하시면 되고 일단은 가족들과 같이 오시는 게 좋을 겁니다. 가족들과 왜냐하면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그린 라이프 쇼라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으면 거기서 친환경 먹거리도 같이 있습니다. 거기서 같이 가족들하고 영화도 보고 그런 부분을 같이 즐기기도 하고 그리고 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도 같이 공유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하면 아주 멋진 휴가 멋진 휴식 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저희가 휴가는 자연을 침범하는 엄청난 그거라고 못 들어보셨죠. 우리가 너무 일에 지치다 보니까 휴가는 무조건 좋은 데로 가야 된다.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스키장 콘도미니움 이러면서 자연을 침범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영화제를 보면 휴식도 취하면서 휴가도 보내면서 가족과의 정도 나누고 그리고 좋은 환경이라는 부분이 뭔지 고민도 하고 일석다조라고 봅니다. 그러네요. 삼조라 생각했는데 다조군요. 네. 9월 1일부터 9월 5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열리는데요. 영화의 전당에서 열린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께서 참석했으면 좋겠고요. 영화도 즐기고 그린라이프 쇼도 즐기고 또 환경과 관련된 정보도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피플인사이드 환경과 관련된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내용을 듣고 한편에 강의를 듣는 듯한 느낌도 들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진재훈 집행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